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카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하는 돌카를 만들어 기부하드 하하루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례를 베풀었다 여호수하가 한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절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강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한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한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짐 연령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남자들은 40년을 강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한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한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한례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한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 정복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하에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한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할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하에게 한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때 여호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례를 베풀기 위해 부시돌 칼을 준비하는데 5장 2절 끝절과 3절 앞부분을 보면은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하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하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여호수하는 어떤 갈등 없이 바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식적으로 한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 군사 훈련을 하던지 아니면 더 완벽한 작전을 짜야 할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 여호수하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여호수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하가 이런 믿음을 발휘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여호수하 3장에서 4장을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하를 통해서 요단강을 홍해 때처럼 건너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하를 더욱 신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하서 4장, 1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의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호와 여리고 평제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투태세를 갖춘 군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을 맛본 군사들이 전쟁을 하려고 전투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만약 제가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하였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전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기를 북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하는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의 기적을 막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의 이유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하는 기적으로 마음이 들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하 자신도 이 기적을 이용하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인기나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하는 기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한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하가 믿음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하가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복 전쟁은 가난에서 벌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순종은 승리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 무나세 반 지파의 군사들은 요단강 반대편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중요했습니다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일은 노력할 것도 없고 힘을 쓰실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수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쿵짝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하에게 한례를 행하라고 쿵하셨을 때 여우수하가 믿음으로 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실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우수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로 무한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례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새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떠돌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우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우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한 정복 전 여리고성 앞에서 한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한 유치국의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이고 또 유치국이 처음으로 영화부, 유화부 유치국이 연화부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또 장소도 새롭게 지어진 비전센터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수가 이번에 내가 성경학교 하는데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할게 친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너 나 알지? 내가 지혜가 없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나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도 부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친구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그 기도가 지혜가 아닌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반짝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계획서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준비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견되었고 또 생겼습니다 성경학교 시간이 계속 가까이 오는데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준비하는 것은 매 순간 시험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니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자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매일 마음속으로 선포했습니다 유치국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교 당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고 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만 믿고 순종하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교회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그 친구와 저는 고3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보통 고3 때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 친구의 이상한 제안을 듣고 저는 갈등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면 10시가 넘는 시간인데 제 생각에 고3이 여름 수련회까지 갔으면 된 것 아닌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긴 했지만 이거는 좀 심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저에게 워낙 강권하였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또 같이 버스 타고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같이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고3 여고생 둘이 학교 끝나고 깜깜한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고3의 때는 누군가에게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친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날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현실적인 상황으로 갈등했던 저의 마음은 사그라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또 다니던 교회의 또래 친구들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등등 많은 중복이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두 여고생에게 참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실 때에 저와 제 친구만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중에 저와 제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제 친구가 고3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고3이지 공부해야 돼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사람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제 친구가 고3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염려했으나 결국은 추운 수능을 치르고 오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앞에서 기도 부탁을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가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고3 여고생으로 작은 믿음의 순종이었지만 그 일은 저와 제 친구가 그 이외에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한 믿음의 첫 걸음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처럼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우수아를 세우시고 가난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우수아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인간관계가 어떠해도 지금 나의 마음이 상태가 어떠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듣고도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 꺼내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우수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무할래자처럼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광야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앞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의자여 기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 한명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순종해하는 말씀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되뇌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황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 나의 눈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아버지 이 세상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라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심령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지금은 어떤 기준도 없으며 너의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씀하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건 세상의 태초부터 이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록원 엄마